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파트너 라디오동서남보 김서영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시간만 끌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지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동부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동부건설은 망상 제2지구에 총사업비 5,074억 원을 투자해 미술관과 호텔, 레지던스 등으로 구성된 예술, 문화 중심의 휴양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망상 제3지구에는 총사업비 6,593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글로벌 리조트를 조성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에서 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시 고용 1,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4조 원가량의 투자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죠. 올해 연말 행정 절차를 거쳐 동부건설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최종 지정되면 내년 중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통해 2021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동해망상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2월 3일 화요일 라디오동서남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디오동서남북 오늘도 아침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의 뉴스메신저죠.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강원도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신규 국비 징액 사업 대다수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불가 또는 신중 검토 판정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의 주력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약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요. 이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강원도와 국회의원실 등에 통보했습니다. 이 중 강릉 히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틸 조성 사업 예산 50억 원과 삼척 수소생산미 산후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 150억 원, 평창 평화테마파크 119억 원 등 강원도가 선별의 국회에 요청한 40여 가지 사업 대부분이 수용 불가 또는 신중 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앞으로 강원도와 도정치권에서 좀 전략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통보에 강원도를 비롯한 도정치권에도 비상사태가 걸렸는데요. 다행히 통상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3, 4차례의 의견 조율이 오가는 만큼 최종 반영까지는 다소 여지가 있지만 초반 성적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 증액 예산이 강원도 현안 및 미래의 주격 사업과 직결된 만큼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 동력을 이룰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도정치권은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중심으로 기재부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막판 전략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막판 신규 증액이 가능한 만큼 넉넉치 않지만 작업에 나설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뿐 아니라 타시도 역시 기재부의 1차 검토 결과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초 예산안에 평선된 사안이 아니라 신규 증액인 만큼 어려운 여권을 감안해 막판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플라이 강원 소식을 준비하셨는데요. 양양을 비롯한 강원 영동권의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첫 번째 국제선 취향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첫 국제선 취향이 오는 12월 2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양양국제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행 플라이 강원 첫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데요.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1회 정기 운항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강원도 플라이 강원은 취향식을 열고 역사적인 국제선 취향을 자축하는 동시에 타이베이 현지에서 강원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대만으로 향하는 2호기. 2호기는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네. 대만 노선을 운항할 플라이 강원 2호기는 다음 주 중 국내로 들어올 전망인데요. 더욱이 플라이 강원 측은 연말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내년 초 필리핀, 마닐라, 세부, 베트남 등에 연이어 취향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만큼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선 취향에 맞춰 오늘인 3일에는 대만 현지 여행업 관계자를 강원도로 초청해 플라이 강원과 연계한 팬투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어 10일에는 필리핀 여행업 관계자들이 팬투어를 위해 강원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특히 플라이 강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TCC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지 업체들을 초청해 강원도 여행 코스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아침신문 마지막 소식, 부동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경기 반등의 신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수는 7,382호로 한 달 새 5.3% 감소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분양이 한 달 동안 37% 급증해 7,882호에 달했던 지난 4월과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8월 8,079호에 비해서 뚜렷한 감소세인데요. 특히 도내 미분양의 40%가 집중되는 원주는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스코 더샵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줄으면서 정점을 찍은 5월 대비 12% 감소한 2,983호로 집계됐군요. 충천은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이지더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 1,157호에 달하면서 연초 2대의 구매에 급박했지만 올해 들어서 모두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속초와 고성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외지인 투자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난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된 속초 고성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에 비해서는 외지인 발길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는 미분양이 연초 700호에 달했지만 조양동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가 미분양 집계대상에서 빠지면서 300호까지 줄어들었고요. 고성도 간성 스위트엠 분양이 시작된 하반기 미분양이 증가했지만 평당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월등히 낮아서 투자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조양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서 춘천의 마이너스 피딩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가 됐고 속초 등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세컨하우스 수요가 여전하다면서 미분양 감소는 경기 바닥을 쳤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경기 반등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신문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